국내 연구진이 치매 전단계인 경도 인지장애 환자 가운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될 환자를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서울대와 고려대 공동연구팀은 뇌 속에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축적량에 따라 달라지는 혈액 속 단백질 4종을 발견하고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에 따르면 실제 경도 인지장애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가 쌓인 사람을 83.6%의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현재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알츠하이머성 치매 발병 여부를 알기 위한 고가의 검사를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 예측 정확도를 90%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